플레이어스 가이드 오늘은 H9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9 Max는 페달보드 점유 면적이 작으며 리븐타이드의 모든 이펙트를 사용할 수 있고 프리셋 아이브러리나 온격 제어 관리 같은 고급 기능을 갖춘 페달을 바라는 리븐타이드 스톤박스 제품 사용자들의 요구에 부응해 개발되었습니다 H9 Max는 하나의 빅 노브만으로 구성된 매우 간단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디자인되었고 심도 깊은 제어가 가능한 H9 컨트롤 앱이 제작되었습니다 블루투스 옥은 USB를 통해 페어링된 iOS 기기나 컴퓨터에서 H9 컨트롤로 H9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리븐타이드 이펙트의 대형 라이브러리 사용이 가능하며 스탠다드 에디션에 포함된 고유 알고리즘의 완전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99개의 프리셋을 지원하며 익스프레션 페달 연동이 가능합니다 밝고 읽기 쉬운 6자 0 숫자 LED 디스플레이가 채용되어 있으며 광범위한 미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가능한 핫 노브를 가지고 있으며 USB, 미디 또는 블루투스를 통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다양한 기능의 원격 제어와 이펙트 관리가 가능한 유틸리티 앱을 무료로 지원하며 앱으로 추가 알고리즘 구매도 가능합니다 트루파이패스를 지원하며 탭 템포와 트리너 기능도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H9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H9의 앱인 H9 컨트롤을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 또는 컴퓨터에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H9 컨트롤로 사실상 무한대의 프리셋을 만들고 관리하며 H9의 모든 기능을 제어하고 구성하고 추가 알고리즘, 프리셋, 유틸리티를 살펴보고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H9 컨트롤은 프리셋을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관리자를 제공합니다 플레이어스 가이드, 오늘은 H9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H9 프론트 패널과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